안녕하세요. 세상에 100% 믿을 사람이란 절대 없다는 슬픈 사실을 알게 된 남자입니다. 저는 제가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만난 아내와 한 결혼이 마치 꿈이라고 착각할 만큼 행복했거든요. 착하고 다정한 아내와 그만큼 좋았던 처가 식구들, 이런 집안과 가족이 된 일은 제 인생에 다시 없을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저는 그 누구보다도 제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를 믿었어요. 하지만 그런 아내는 기가 막히게도 제 인생에 다시 없을 커다란 불행과 상처를 안겨주더군요. 그 씁쓸했던 사연에 대해 지금부터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동갑내기 아내와 4년의 연애 끝에 32살에 결혼했어요. 아내는 다정하고 활발한 사람이었는데 우린 정말 천생연분이다 싶을 정도로 사이가 좋고 쿵짝이 잘 맞았죠. 우린 분명 결혼하면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인구부부가 될 거야. 그러니까 건우야, 우리 맨날 데이트하고 헤어질 때 아쉬워하는 거 그만하고 매일매일 붙어있는 부부로 살자. 내가 잘해줄게. 제가 먼저 하려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있었건만 먼저 귀엽게 청혼을 해준 사람은 아내였습니다. 그제야 저는 허둥지둥 제가 먼저 청혼을 하려고 했다며 며칠 전에 사서 고의 품고 다녔던 반지를 아내에게 내밀었었죠. 그때 반지를 껴보며 환하게 웃던 아내의 하얀 웃음은 길이길이 제 안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우린 결혼하고 나서도 오히려 연애 때보다 더욱 행복하고 사이좋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내와 전 번갈아 가며 서로에게 요리를 해주고 귀여운 심사평을 남기느라 식사시간이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또한 퇴근 후엔 밥을 먹고 공원을 산책하며 종종 배드민턴 내기도 했죠. 와 이 영화 완전 대박이다. 나 아직도 놀라서 심장이 쿵쾅거려 여보. 나도 그래. 어떻게 이런 반전을 생각해낼 수가 있지? 그럼 우리 놀란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다음 영화는 가벼운 코미디 어때? 영화 보길 좋아했던 우린 주말엔 소파에 늘어질 대로 늘어져서 온종일 영화 탐방을 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놀라고 울고 웃기도 하며 입안에 간식을 밀어넣던 그 순간들이 어찌나 행복하던지요. 이렇듯 우린 딱히 별걸 하지 않아도 너무 즐거운 일상을 보냈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뿐 아니라 우린 각자가 힘든 시기에 서로에게 큰 힘과 위로도 되어줬습니다. 그 나쁜 자식. 운전대를 잡았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닐 것이지. 왜 졸음운전을 해서 남의 남편다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놔. 그만해 여보. 이미 그 사람이 우리한테 보상도 해주고 사과도 할 만큼 했잖아. 여태 당신이 내 앞에서 중얼거린 그 사람 욕만 해도 그 사람 배불러서 아마 천년을 살 수 있을걸. 속상해서 그러지 속상해서. 우리 남편 목은 안 말라? 여기 물 줄까? 당신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돼. 다 내가 해줄게. 당신 덕분에 이게 무슨 호강이야. 옥황상제도 나처럼 상전대접을 받지 못해봤겠다. 고마워 여보. 언제 한 번은 상대방의 과실로 전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리를 다친 적이 있었어요. 치료 중에도 정말 고통스럽고 불편했는데 이후로도 다친 다리는 한동안 제 속을 많이 썩였었어요. 그때 아내는 일주일은 회사를 아예 쉬며 절 간병해줬고 이후에도 회사에 가있던 시간만 아니면 제 옆에 딱 붙어서 절 간병해줬습니다. 정말 제가 손 하나 까딱하지도 못하도록 극진이요. 그런 아내가 얼마나 고맙던지 아내에 대한 감동은 부상으로 인한 스트레스보다도 더욱 크고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됐죠. 여보, 갚아야 할 집 대출금도 많은 와중에 정말 미안한데 나 회사 그만두면 안 될까? 유부녀 직원을 싫어하는 상사 때문에 나 매번 진급했어도 누락되고 후배들도 나 무시하고 출근만 하면 정신이 너무 피폐해지는 기분이야. 나 회사 그만두면 아예 디자인 쪽으로 길을 바꿔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그렇게 오래 쉬는 건 좀 힘들겠지? 또 언제 한 번은 고난의 시기가 아내에게도 찾아왔었어요. 당시 아내는 결혼 후부터 시작된 직장 내 차별에 승진에서도 계속 누락되며 큰 스트레스를 토로했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뒤늦게서야 아내가 제게 고민 상담을 했던 거죠. 결국 원형 탈모까지 온 아내는 제게 퇴사 후 잠시 쉬며 새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솔직히 무리해서 마련한 신혼집 대출금 때문에 맞벌이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주저없이 뜻대로 하라고 말해줬어요. 돈이야 우리가 데이트 좀 줄이고 아끼면 충분히 외벌이로 생활할 수 있어. 나한텐 당신이 행복한 게 가장 우선이야. 그러니까 그딴 회사엔 얼른 사표 던져버리고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해. 디자인 쪽으로 가고 싶으면 학원도 등록하고 자격증도 따고 몇 년이 걸려도 난 상관없어. 맞벌이 말고 공부를 하고 싶으면 공부를 해도 되고 주부가 되고 싶으면 그래도 돼. 그러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마. 미안해하지도 말고. 돈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돈 때문에 아내가 불행해지지 않길 바랬어요. 남자가 돼서 아내를 먹여 살리는 것쯤은 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도 있었죠. 그때 아내는 제게 정말 많이 고마워하며 퇴사 후 새로운 길로 이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가 학원에 다니고 공부를 하는 그 시간 동안 아내에게 집안일에 대한 부담도 주지 않고 그 어떤 간섭도 일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좋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유료든 뭐든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었고 아내의 이직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았죠. 그 결과 아내는 1년 뒤 드디어 성공적으로 이직에 성공했어요. 고마워 여보. 당신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나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직을 해내지 못했을 거야. 우린 이렇듯 서로에게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반자 그리고 지지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또한 저와 아내는 서로에게 뿐 아니라 양가에도 무척 잘하며 살았어요. 우선 아내는 저희 집안의 맘며느리 역할을 톡톡히 해줬습니다. 아내는 저희 집에 행사라도 있으면 가장 선두에 서서 진두지휘를 하곤 했어요. 여행 계획을 적극적으로 짜거나 하는 등 말입니다. 물론 저도 장남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행동력과 꼼꼼함은 아내가 저보다 월등하더라고요. 요즘엔 명절이든 시댁행사든 기피하는 며느리들도 많다던데 아내는 항상 정반대였어요. 동서, 동서 요즘 회사일이 바쁘다길래 명절 장은 내가 미리 다 반았거든. 돈? 에이 됐어. 얼마 안 나왔어. 그러니까 장보는 건 신경 쓰지 말고 마음 편히 있으라고 전화한 거야. 아내는 응당, 맘며느리가 할 일이라며 명절도 양가 행사도 가장 먼저 챙기곤 했습니다. 또 저희 부모님을 살뜰히 챙기면서도 자영업을 하느라 유독 바빴던 제수씨가 작은 며느리로 집안에 들어온 후엔 제수씨까지도 많이 배려해줬어요. 제수씨가 덜 미안해할 수 있고 괜히 저희 부모님이 자신과 제수씨를 비교하지 않게끔 노력하면서요. 아내의 그 배려심을 가족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그런 아내를 저희 부모님도 남동생 내외도 정말 많이 좋아했어요. 어머님, 이번에 문화센터 수영반에 등록하셨대. 물이 그렇게 무서우시다더니 정말 용기 있으시지? 진짜? 아니 근데 당신은 저번에 아버지가 등산용품을 사셨다는 것도 그렇고 어쩜 그렇게 나보다 부모님 소식을 더 잘 알아. 나야 일주일에 두세 번씩 두 분하고 통화하니까 그렇지. 두 분이랑 수다 떨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밌다니까. 저보다 저희 부모님과 더 친밀하게 지냈던 아내에게 고마워서라도 저는 처가에 더욱 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절에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전 처가에 가면 아내든 따로 나가 살든 처제든 장인 장모님까지 아무도 설거지에 손을 못 대게 했어요. 음식도 기회가 되면 제가 도맡아 하려고 노력했지만 사위에게 장모표 밥을 먹이고 싶다던 장모님 때문에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었죠. 그래서 대신 설거지라도 전담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아유, 남들이 사위한테 매번 설거지 시킨다고 하면 욕해. 욕하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죠. 저 설거지 되게 잘해요, 장모님. 아마 설거지 대회가 있었으면 제가 국가대표가 됐을걸요? 정말 감사해요, 형부. 아, 언니는 좋겠다. 저런 다정한 남편이랑 결혼해서 난 형부 때문에 눈이 너무 높아져서 결혼을 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 또한 전 장인어른이 병으로 큰 수술을 받고 6개월 정도 투병을 하셨을 땐 전 제가 먼저 제 아내 아예 두 분을 저희 집에 모시기도 했어요. 장인어른이 병원에 계시는 동안 혼자 우울해하실 장모님이 걱정되기도 했고 장인어른이 퇴원하신 후에도 온전한 회복을 옆에서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냥 쭉 저희 집에 계셔도 되는데 벌써 처가로 돌아가시려고요? 이제 이 양반 몸도 많이 회복됐으니 자네에게 그만 침을 얹어줘야지. 어차피 집도 같은 서울인데 뭐. 김서방, 정말 고마웠네. 만약 자네가 아니었다면 나도 우리 양반도 더 힘겹고 마음고생도 심했을 거야. 서로 의지도 하고 고마워도 하며 전 아내와 정말 이상적인 결혼생활을 해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우리에게도 한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그건 통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해보니 문제는 안타깝게도 저보다 간절히 아이를 원했던 아내에게 있었더라고요. 하지만 요즘엔 의료기술이 워낙 발달한 세상이었으니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산부인과 다니며 시험관 시술과 인공수정을 시도했어요. 이번에도 실패했어. 남들은 원하지 않아도 생긴다던 애가 왜 우리한테만 찾아와주지 않는 걸까? 계속되는 실패에도 아내는 끝내 포기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그 결과 아내는 무려 결혼한 지 5년 만에 드디어 임신에 성공했어요. 그 내가 임신을 했다고? 아이고, 이 무슨 경사냐.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헌우 너 진짜 미정이한테 잘해야 한다.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네 아버지랑 직접 가서 축하해줘야겠다. 아내와 전 정말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과 형제들 또한 크게 기뻐하며 우리를 축하해주었죠. 희망아, 넌 아들일까 딸일까? 하긴 상관없어. 태어나기만 하면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줄게. 누구보다 든든한 네 아빠랑 같이 말이야.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난 당신한테 2순위로 밀려나는 건가? 서운하지만 할 수 없지 뭐. 대신 나한테는 아이도 소중하지만 늘 당신이 가장 먼저일 거야. 아직 불룩해지지도 않은 벨 쓰다듬으며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니 저 또한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아내는 고작 임신 11주 차에 유산을 해버렸거든요. 우리 아기를 내가 못 지켜줬어, 여보. 내가 어렵게 얻은 아이만큼 회사도 그만두고 아이를 지켜줬어야 하는데 이건 다 내 탓이야. 우리 아기 불쌍해서 어떡해? 정말 얼마나 어렵게 생긴 아기인데. 여보, 나도 아이가 너무 일찍 우리 곁을 떠난 건 너무 속상해. 그래도 건강은 챙겨야지. 당신 지금 식음을 전폐한 지가 벌써 3일째야. 제발 날 생각해서라도 한 숟가락만 뜨자. 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때 아내는 한동안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아내와 함께 굶으며 저는 아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죠. 함께 울고 굶으며 애원하고 또 애원하면서요. 그 뒤 서서히 기운을 차린 아내는 다시 임신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시도조차 실패로 돌아가자 아내는 더 이상 임신의 열의를 보이지 못하더군요. 아내는 결국 풀이 죽은 모습으로 임신 시도를 그만 포기하겠다고 말했어요. 남들은 10년이 넘게 노력한다고도 하지만 나 지금 마음이 너무 지쳤어, 여보. 아직도 떠나보낸 우리 희망일 생각하면 자다가도 눈물이 앞을 가려서 더 그런가 봐. 당신도 아이 갖고 싶어 했는데 정말 미안해. 그게 나한테 왜 미안해. 늘 말했듯이 당신이 가장 우선이야. 난 아이가 없어도 당신 하나만 있으면 돼. 저는 너무 힘들어하나 아내가 안쓰러워 그런 아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임신에 대한 노력을 접은 후 아내는 그 좌절감을 일에 대한 집중력으로 해소하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리고 그 노력이 빛을 발했는지 아내는 유산한 지 1년 뒤쯤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이직에도 성공했어요. 그때 좋아하는 아내에게 축하를 건네며 전 이렇게 아이가 없어도 한 계단 한 계단 다른 행복을 향해 함께 걸어 올라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직한 지 몇 달이 지난 뒤부터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당신 왔어? 좀 늦었네. 난 오늘 오랜만에 야근 없어서 일찍 퇴근했어. 짜잔! 당신이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 끓여놨으니까 같이 밥 먹자. 나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고 와서 배 안 고파. 당신 혼자 먹어. 컵라면? 갑자기 웬 컵라면? 당신 요즘 매번 야근한다고 늦게 들어왔잖아. 오늘도 그럴 줄 알고 대충 때우고 온 거지. 그래도 열심히 차렸는데 한 숟가락만 먹어봐. 어? 오랜만에 마주 앉아서 우리 대화도 좀 하고. 일 끝나고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대화야. 밥 차리면 차린다고 미리 연락이라도 해주던가. 당신 혼자 먹어. 여보, 당신 손이 많이 텄네. 어디 좀 봐봐. 아휴, 깜짝이야. 아니, 왜 말도 없이 손을 잡아. 아니, 내가 내 아내 손잡는 게 그렇게 화를 내고 뿌리치기까지 할 일이야? 당신 요새 진짜 이상해. 나랑 같이 밥 먹는 것도 싫어하고, 침대에서도 나랑 닦기라도 할까 봐 멀찌감찌 떨어져서 자고. 나에 대한 태도도 진짜 많이 냉랭해진 거 알아? 대체 왜 그래? 이직해서 신경 쓸 게 많으니까 예민해졌나 보지. 피곤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결혼한 지 6년도 더 지났는데, 뭐 언제까지 신혼부부처럼 꽁냥거리면서 살아야 돼. 어리강 좀 그만 부려. 아내는 저와의 스킨십도 노골적으로 피하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 것도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이 사람이 피곤해서 일어나 싶었는데, 그게 몇 달이나 계속되니 너무 속상하고 비참하기도 하더라고요. 심지어 언제부턴가 아내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저희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귀찮아했고, 나중엔 각방까지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전 계속해서 아내에게 더 잘하려고 애를 썼어요. 괜히 이유 없이 이럴 사람이 아니니 분명 제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싶었거든요. 당시에 제가 회사일이 바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느라 아내에게 소홀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여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말을 해줘. 다 고칠게. 아니면 당신 혹시 권태기야? 그럴 수 있어. 우리가 함께한 지 10년도 더 지났으니까. 우리 오랜만에 연애 시절처럼 놀이공원 데이트라도 할까? 아니면 좋을 레스토랑에 가서 밥 먹고 와인도 한 잔 할까? 됐어. 나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방에서 쉬고 싶어. 진짜 날 생각한다면 나 좀 그만 귀찮게 하고 내버려둬.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제 모습에 오히려 진절머리를 치곤 하더군요. 너무 속상하고 서러웠고 한편으론 두렵기도 했어요. 아내가 제게 정말 마음이 떠난 걸까 봐서요. 제겐 아내가 정말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있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내에게 지독한 권태기가 찾아온 거라고 생각해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 시기를 버텼어요. 그런데 이직한 지 1년쯤 지났던 어느 날 아내는 아예 집을 나가버리기까지 하더라고요. 제게 별거를 선언하면서요. 별거를 하자고? 여보, 내가 각방까진 그래도 그러려니 했는데 별거라니? 어? 대체 여길 나가서 어딜 간다는 거야? 당신 친정으로 가려고? 내가 어딜 가든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진지하게 생각할 시간을 좀 갖자. 나 이제 정말 당신하고 사는 게 힘겹고 지겨워. 그리고 나 당신만 보면 떠나보낸 우리의 생각이 나서 우울해지기까지 해. 아, 아이? 여보, 우리 그동안 서로 의지하면서 그 상처 잘 헤쳐나가왔잖아. 내가 당신에게 더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아니면 우리 휴가 내고 여행이라도 갈까? 어? 그러자. 아니,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당신이랑 떨어져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시간이야. 애원을 하며 붙잡았지만 아내는 절 뿌리치고 결국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처가로도 가지 않고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거쳐조차 제게 알리지 않더라고요. 제가 찾아가서 붙잡을까 봐요. 정말 하루하루 눈을 뜨는 게 고역이고 고통스럽더군요. 저는 그 착한 아내의 마음이 돌아선댄 분명 저에 대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만 생각해 아내를 찾아가 어떻게든 개선해보겠다고 애원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아내는 집을 나간 후 언제부턴가 제 전화도 받지 않았거든요.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은 집사람이 대체 왜 그러는지 아시는 거 없으세요? 집사람이 어디서 지냈는지도 정말 모르세요? 처제한테도 물어봤는데 처제도 감을 못 짰겠대요. 우리도 정말 아무것도 모르네. 아휴, 개가 대체 왜 그러는지 원. 아이 때문에 자넬을 보면 우울해진다고 했다며. 그럼 개가 우울증이라도 걸려서 살이 분별을 잘 못하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나. 그냥 좀 기다려보게. 저는 처제와 장인 장모님을 찾아가 아내의 거처를 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내가 어디 있는지, 대체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타들어가는 속을 애써 가라앉히며 아내가 보고 있는지 아닌지조차 모를 문자로만 아내를 붙잡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착했던 아내의 심성을 아는 터라 이런 걱정까지 되더군요. 혹시 집사람이 시안부 판정 같은 거라도 받았나? 그래서 이러는 건가? 나한테 미안해서? 혹시 난 모르게 어딘가 입원해서 수술이라도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허무맹랑한 생각까지 들던 와중에도 아내가 바람을 피웠을 거란 의심은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11년 가까이를 본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내가 저에게뿐 아니라 저희 가족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얼마나 바르고 착한 사람이었는지 잘 아는데 어떻게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었겠어요? 세상 모두가 제게 등을 돌려도 전 아내만은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아내가 너무 걱정됐던 전, 아내를 만나기 위해 아내가 다니던 회사까지 찾아가 봤어요. 미정씨요? 미정씨 회사 그만두지 좀 됐는데? 근데 남편분이시라면서 미정씨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요? 정말 같은 남자로서 마음이 안 좋네요. 하지만 아내는 황당하게도 이미 회사까지 그만둔 뒤더군요. 그때 아내가 있던 부서의 부장이란 사람은 음료수까지 건네주며 제게 위로의 말을 건넸죠. 아내는 그렇게 연기처럼 감쪽같이 증발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회사 사람 중 누군가 제가 다녀갔다고 연락했는지 아내는 그날 제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 화들짝 놀라 그 전화를 받자마자 눈물이 터졌어요. 여보, 당신 대체 어디야? 그래도 연락은 돼야 내가 걱정을 안 하지. 어? 하다못해 돈을 써서 수소문을 해보려고 해도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진 당신을 찾긴 어려울 거라고 하지. 처가 식구들도 당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하지. 내가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는지 알아? 당신 혹시 어디 아파? 그래서 나한테 거짓말하고 회사도 그만두고 떠나 있는 거야? 내가 아프긴 왜 아파?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왜 이렇게 회사까지 찾아가서 날 귀찮게 만들어? 당신 이럴수록 난 당신한테 더 마음이 멀어진다고. 왜 이렇게 사람이 참을성이 없어? 좀 기다려. 나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내는 그런 제게 버럭 화를 내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저는 제가 또 찾으려고 두면 아내가 정말 저에게 정이 뚝 떨어지기라도 할까봐 속만 태우며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역시나 아내가 어디 아픈 건 아닌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혹시 말 못할 다른 사정이라도 있거나 장모님 말대로 우울증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건가 등등 오만 걱정을 다 하면서요. 혹시 정말 지독한 권태로움에 빠진 거라면 제가 새 사람이 돼서라도 다시 아내를 붙잡아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고칠 부분이 있다면 전부 고칠 자신이 있었고 아니면 제가 저도 모르게 아내에게 무슨 잘못을 한 건 아닌가 하는 괴로움에 저는 매일을 몸부림쳤어요. 전 그렇게 하루하루 속만 태우며 다시 아내가 연락해 주길 기다렸습니다. 아내는 집을 나간 지 5개월 뒤 드디어 제게 전화를 해주더군요. 저는 목마른 짐승이 오아시스를 만난 듯 기뻐하며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들려온 아내의 말은 저를 절망케 했죠.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이랑은 더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그만 이혼하자. 난 당신에 대한 마음이 전부 식었고 당신을 보면 유산의 아픔이 자꾸만 상기돼서 힘들어. 그동안 잘 생각해봤는데 역시 우린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 여보, 그때 당신하고 아이를 지키지 못했던 거 내가 다 사과할게. 내가 당신한테 더 신경을 썼어야 했어. 그러니까 제발 다시 생각해줘. 어?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사람이 변할 수가 있어? 당신 지금 우울하고 권태로워서 다 포기하고 싶은 걸 거야. 근데 지금 이 순간만 잘 지나가면 우린 다시 전처럼 좋아질 거야. 장담해.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당신한테 몇 배로 잘할게. 어? 제발 이혼하자는 말을 하지 마, 여보. 제발 다시 집으로 돌아와. 우선 우리 만나서 얘기하자. 어? 저는 없던 자존심도 다 버리고 그런 아내에게 매달렸습니다. 또한 아내가 정말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걱정돼 제발 만나자고 애원까지 했죠. 아내가 유산한 후에도 우리가 잘 지내온 시간이 얼마인데 유산을 큰 이유로 들었던 아내의 말이 너무 믿기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저를 보고 싶어하지 않아있고 이혼 결심이 서면 연락하라는 싸늘한 말만 남긴 채 전화를 끊더군요. 그 후 저는 크나큰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내와 함께했던 연애 시절까지 합해 11년이 넘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신혼집에 입주한 후 들떠하던 아내의 얼굴 처가 식구들과 다같이 여행을 가 아내의 생일 파티를 했던 일 아내를 너무 좋아하던 저희 식구들 사이에 둘러싸여 열심히 여행에 대한 일정 발표를 하고 있던 아내의 모습 등등이 말이죠. 이렇게까지 아내를 못 놓던 절 보고 누군가 미련하다며 혀를 찰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시 전 이렇게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버렸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도 않았고 제 살점과도 같은 아내를 떠나보내기도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저희 부모님과 동생 내외 또한 저처럼 이 현실을 믿기지 않아 했죠. 장인 장모님과 처제 또한 자신들도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다며 미안해만 했어요. 생각해봤어? 당신이 이렇게 버텨봤자 이혼을 막을 순 없어. 그러니까 빨리 결정해. 이후 아내는 계속 이혼하자며 전화로 저를 보채더군요. 하지만 전 제발 조금만 더 신중히 생각해보자는 말로 아내에게 매달렸죠. 그렇게 저는 잘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페인 같은 몰골이 되어 한 달이 넘는 시간을 보내다 회사일 때문에 나흘 동안 대만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역시 겨우 정신을 붙잡고 일만 했을 뿐 남은 시간엔 관광은커녕 방에만 틀어박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 혜정이 누나네? 그런데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오후 이제 딱 하나 남아있던 일정을 소화하기 전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있던 제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오더군요. 전화를 건 사람은 큰이모의 딸이자 산부인과 의사였던 사촌 누나였어요. 큰이모부와 이혼한 뒤 혼자 사촌 누나 형을 키우셨던 큰이모가 15년 전 병으로 돌아가시며 저희 부모님은 사촌 누나 형을 많이 챙기셨습니다. 때문에 우리 형제는 다른 사촌들보단 누나와 형과의 교류가 잦은 편이었는데 당시엔 언제부턴가 서로 결혼도 하고 먹고 사느라 바빠 잘 연락을 주고받지 못했었어요. 그런 누나가 지금 일하는 시간일 텐데 무슨 일인가 싶어 전화를 받아본 전 누나의 말에 크나큰 충격을 받고 말았죠. 야, 너 어디야? 나 지금 해외 출장 중이야. 근데 무슨 일이야 누나? 그래? 아니, 아까 어떤 산모가 예정일보다 한 일주일 일찍 진통이 왔다면서 급하게 배를 부여잡고 실려와서 담당 선생님이 분만실에 들어가셨거든? 근데 나중에 우연히 내가 보니까 그 산모가 네 와이프더라고. 뭐, 뭐? 다행히 실려온 지 두 시간도 안 돼서 아들을 순산했다던데 따로 확인해보니까 산모랑 아이 둘 다 건강하대. 축하한다야. 근데 너 유산에서 사촌 올케랑 같이 많이 힘들어했다더니 언제 또 임신했어? 우리가 그동안 연락이 뜸해졌다고 해도 나 올케랑도 몇 번 얼굴도 본 사이인데 이 축하의 소식도 안 알려주고 좀 서운하다 너. 내가 이 병원으로 이직한 지 아직 2주밖에 안 돼서 난 올케가 여기 다니고 있는지도 몰랐지 뭐야. 얼른 귀국해서 올케랑 네 아이 보러 와. 좀 기다리면 이모랑 이모부도 오시려나? 누나, 잠깐만, 잠깐. 대체 그게 무슨 소리야? 집사람이 아들을 낳았다고? 우린 애초에 임신한 적이 없는데. 누나의 충격적인 말에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혹시 이건 새로운 악몽인가 싶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저는 우선 저만큼이나 어리둥절이하는 누나에게 재차 확인했지만 누나는 그 산모가 제 아내가 맞다고 확신할 뿐이었어요. 누나, 내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런데 우선 끊어봐. 그리고 부탁인데 우리 부모님 놀라시니까 부모님께 따로 연락 같은 거 하지 말아주라. 아, 혼란스러운 정신을 애써 가다듬고 전화를 끊은 전 곧장 아내에게 전화를 몇 통이나 걸었어요. 하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건 장인 장모님과 처제도 마찬가지더군요. 저는 그런 정신 없는 상황에 회사에 피해를 줄 순 없어 우선 남은 일정을 4시간 정도 소화하고 숙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때 사촌 누나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야, 건우야. 나 아까 전에 네 아내랑 마주치게 됐는데 날 알아보곤 바로 얼굴이 퍼럽게 질리더라. 그리고 그 몸으로 그 신생아까지 데리고 바로 퇴원해버리던데 담당 선생님하고 간호사들이 말렸는데도 막무가내로 퇴원했대. 이거 대체 무슨 일이야? 누나가 아니라 저야말로 누구에게든 이게 대체 무슨 일인지 묻고 싶더군요. 일정도 끝났겠다. 전 우선 급하게 한국행 비행기표를 알아봤어요. 다음날 오전 예약이던 비행기표를 취소해서라도 빨리 한국에 들어가려고요. 하지만 이미 저녁인지라 당장 공항으로 달려가 탈 수 있는 비행기는 없었습니다. 국제선은 못해도 최소 출발 1시간 전엔 도착을 해야 했으니까요. 결국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뒤 다음날 오전 비행기를 타고 곧장 귀국했어요. 그리고는 곧장 처가로 달려갔죠. 장인어른, 장모님 대체 왜 제 전화를 안 받으신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인 제 사촌 누나가 어제 병원에서 집사람이 아들을 출산했다고 저한테 연락해줬어요. 대체 저랑 별거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그것도 아직 엄연히 제 아내인 사람이 누구 아이를 출산했단 말이에요. 두 분 뭔가 아시니까 제 전화를 안 받으신 거죠? 처제도 그래서 제 연락을 피한 거죠? 뭐? 우리 애가 출산을 해? 우린 전혀 모르는 일이네. 대체 미정이 애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우린 어제 그냥 일찍 잠에 들어서 자네 전화를 못 받은 거야. 우린 정말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장인 장모님은 끝까지 모른다고 잡아떼뿐이었습니다. 워낙 제게 잘해주셨던 분들이라 전엔 그 말을 믿었지만 이번에 믿지 못하겠더군요. 두 분뿐 아니라 처제까지 여전히 연락되지 않던 것도 그렇고 자꾸 제 눈을 피하는 장인 장모님의 행동이 너무 수상했어요. 저는 처가 식구들이 분명 뭔가를 숨기고 있고 기다리면 한 번쯤은 아내가 처가에 나타날 거라 생각해 그날부터 집과 처가 앞을 오가며 잠복을 시작했습니다. 단독 주택이던 처가 근처 의습한 곳에 차를 세우고서요. 어차피 전에 아내를 찾으러 찾아가봤던 처제는 동거하던 남자친구가 있어 아내가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중요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네, 이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충 둘러대고 회사에 휴가도 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눈만 뜨면 처가 앞을 지키고 있는 동안 여전히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더 오기가 생겨 잠복을 멈추지 않았어요. 분명히 언젠간 아내가 나타날 거라 생각하면서요. 그리고 잠복한 지 2주 뒤 저는 드디어 처가로 들어가던 아내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게도 정말 아내는 품에 아기를 안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아기와 둘이 아니더군요. 저 놈은 누구야? 저 자식이 애 아빠인가? 아내는 아내의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지고 있던 웬 남자까지 함께 처가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요. 아내와 달리 그놈은 거의 뒤통수밖에 보이지 않아 저는 그때까진 그놈의 얼굴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선 아내와 그놈이 처가에 들어간 뒤 심호흡을 하고 얼른 따라 들어갔어요. 처가의 비밀번호쯤은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우쭈쭈 아유 우리 손주 예뻐라 오메 깜짝아 김, 김, 김서방 여, 여보 제가 등장한 순간 품에 우리 손주거리며 해벌죽한 얼굴로 아이를 안고 있던 장모도 옆에 있던 장인도 그 앞에 서 있던 아내와 누군지도 모를 남자까지 모두 경악을 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른다더니 딱 봐도 장인과 장모는 모든 걸 알고 있던 사람 같았어요. 저는 분이 차올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 어떻게 이혼도 안 한 사람이 다른 놈 애를 낳았냐고? 장모님, 장인어른 저한테는 아무것도 모른다더니 다 이렇게 한동속이었던 거예요? 김서방 우선 진정하고 제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요? 야, 성미정 난 널 믿었고 적어도 네가 사람을 이렇게 기만하고 우롱할 여자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 그런데 네가 어떻게 어떻게 날 배신하고 다른 놈 애를 낳아? 그리고 저놈은 그렇게 소리치며 장모의 말까지 막은 전 정면으로 본 아내 옆에 남자를 보고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어디서 본 건지 낯이 익다 싶더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제가 아내의 회사에 찾아갔을 때 제게 음료수와 위로를 건넸다던 부장이요. 세상에 그땐 제게 아무것도 모른다던 그놈이 바로 제 아내 옆에 서있더라고요. 저는 기가 막혀서 아내를 보고 말했어요. 하, 저 자식이 당신이랑 눈 맞으면 벌어지였어? 이제야 퍼즐이 좀 맞춰지네. 당신이 왜 이직을 하면서 나에 대한 태도가 변했는지. 이직을 했으면 일이나 열심히 할 것이지 바람을 피우고 다녔냐? 당신, 남자가 생긴 거면 애초에 왜 나한테 솔직하게 말 안 했어? 당신이 바람난 걸 알았으면 나도 진즉 이혼을 했지. 왜 말을 안 해서 사람을 이렇게 바보로 만들어? 모든 걸 들키자 아내는 이내 체념한 표정으로 제게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하더군요. 더 기가 막히고 황당했던 사건의 전말을요. 맞아, 나 부장님이랑 바람 피웠고 이에도 이 사람 아이야. 내가 집을 나올 때만 해도 당시에 이 사람이 이혼 소송 중이라 전처랑 별걸 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처가 애가 생기고 바람도 피운 사실을 알면 이 사람이 이혼에 많이 불리해져서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걸 숨기려고 했던 거야. 난 그냥 빨리 당신하고 이혼하고 이 사람하고 합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이혼이 마무리될 때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싶어 했어. 황당하게도 아내는 저와 빠른 이혼을 원했지만 그놈을 위해 저와 당장 이혼을 하지 않고 별거를 선택했다는군요. 우선 슬슬 배가 티나게 불러올 테니 제 옆에서 멀어져야만 했던 거죠. 그렇게 배가 불러왔기 때문에 아내는 회사도 그만두고 저도 만나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나중엔 왜 이혼하자고 했냐? 왜? 저놈 이혼이 그쯤엔 다 정리돼서? 그때부터 나한테 이혼하자고 종용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 맞아. 진짜 내가 어이가 없다. 뒤통수가 아주 얼얼해. 그럼 내가 이혼한다고 하면 그땐 뻔뻔하게 내 앞에 그 부른 배를 안고 법원에 나오려고 했어? 아니, 우선 당신한테 확답을 받고 출산한 뒤에 아이의 존재는 숨기고 법원에 나서려고 했어. 이미 다 틀어져 버렸지만 당신 진짜 무섭다, 무서워. 당신 이렇게 소름돋는 여자였는진 진짜 꿈에도 몰랐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싫다고 하고 모지게 했으면 그냥 이혼하자고 했어야지. 왜 구질구질하게 버티다가 여기까지 쫓아와서 이런 비참한 꼴이 돼? 이건 다 당신이 자초한 꼴이야. 세상에 어떤 남편이 진심으로 가정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한순간에 아내를 포기해? 할 수 있을 만큼 매달려도 보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봐야지. 결혼이 장난이야? 난 이런 줄도 모르고 당신을 얼마나 철석같이 믿었는데 당신이 어디 아픈 건 아닌지 걱정하고 내탄만 하면서 그렇게 속을 태웠는데 그런 내 마음을 짓밟고 배신한 건 당신이면서 어쩜 이렇게 끝까지 뻔뻔해? 나한테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싹싹 빌어도 모자란 판에 그 와중에 뻔뻔하게도 아내는 적반하장으로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아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아내의 변한 모습은 놀라웠습니다. 장인 장모는 미안하긴 한지 제 얼굴도 못 쳐다보고 있었죠. 아내에게 소리를 지른 전 그런 장인 장모에게도 울분을 토했어요. 분한 마음에 눈물까지 흘리면서요. 어떻게 당신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당신들한테 얼마나 어떻게 잘했는데 당신들도 당신 딸들도 당신 딸들도 나 이렇게 기만한 당신들 전부 진짜 큰 벌 받을 거야. 이보세요. 그만하세요. 이젠 당신이 아니라 내가 이 집 사이입니다. 내 장인 장모님한테도 아내한테도 그만 떨어지세요. 그러게 이런 꼴 보기 싫었으면 진즉 잘했어야죠. 그런데 이 자식이 어디서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나와불거려. 그 와중에 아내와 바람을 피운 상간남은 기가 막히게도 제 앞에서 든든한 사회 행사를 하려 들더군요. 순간 이성을 잃은 전 저도 모르게 그놈에게 손이 나갔어요. 솔직히 아내가 산모의 몸만 아니었어도 그때 전 너무 큰 배신감에 아내의 뺨마저 올려붙였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주먹을 날린 제게 그놈도 지지 않고 덤비며 우린 한참을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아! 당신 뭐 하는 거야? 얼른 우리 애 아빠한테서 안 떨어져? 그때 아내는 끝까지 제가 아닌 그놈만 감싸더군요. 결국 그날 우린 장모의 신고로 경찰서에 연행되어 조사까지 받게 됐죠. 그리고 서로 합의도 하지 않아 그놈과 전 벌금도 내게 됐어요. 그렇게 모든 진실을 알고 전 아내와 이혼은 해버려 했지만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전 그놈의 회사 앞으로 가서 1인 피켓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어요. 피켓에 그놈에 대한 모든 더러운 진실을 폭로해서 말이죠. 법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며 딱 법에 저촉되지 않을 만큼만 적었지만 누가 봐도 그놈의 이야기인 걸 알 수 있도록요. 저거 한부장님 얘기 맞지? 그 미정씨랑? 세상에! 회사에서 호인인 척은 다 하더니 뒤에서는 저런 더러운 짓거리 하고 다녔단 말이야? 진짜 세상에 믿을 사람 없다. 그러게. 그러고 보니 저 사람 예전에 미정씨 찾겠다고 회사에 왔던 사람이네. 너무 불쌍하다. 오죽했으면 저기서 저런 행동까지 하겠어. 그 회사 직원들은 그런 절 보고 그놈에 대해 수군대며 험담을 하더군요. 좀 알아보니 사회 초년생 시저부터 쭉 그 회사만 다녔다던 그놈은 회사에서 굉장히 평판도 좋은 인간이었나 보더라고요. 당신 이게 진짜 뭐하는 거야? 당장 안 가? 가라고! 남의 일터 앞에서 뭐하는 거야? 난 여기에 당신 이름 석 잘 적은 적은 없는데 오히려 당신이 여기 와서 이러는 게 이게 당신 얘기라는 걸 당신 입으로 증명하는 꼴 아닌가? 감히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도 당신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착각하지 마.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범위니까. 그런 파렴치한 놈이 그런 가식적인 가면을 쓰고 살게 두기 싫었기에 전 저를 쫓아내려 애를 쓰던 그놈을 무시하고 계속 시위를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제게 회사 이미지가 안 좋아지니 제발 이러지 말라고 부탁도 하고 경찰을 불러 절 몇 번이나 쫓아내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쿨하지 않았죠. 결국 제 집념에 그놈은 회사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놈이 공고사직을 당했는지 눈치가 보여서 자진 퇴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회사에서 제게 직접 그 사실을 알리고 그놈이 회사를 그만뒀다는 걸 확인까지 시켜주더라고요. 한부장 그 사람 진짜로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제발 더 이상 여기 와서 소란 피우지 말아주세요. 하는 부탁과 함께 말입니다. 이후 아내와 그놈에게 위자료 소송까지 걸어 돈도 받아내며 제 결혼 생활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봤던 날 아내는 뻔뻔하게도 눈물을 흘리며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미안해. 근데 다른 건 다 그렇다 치더라도 내 아이 아이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어. 나도 임신 초기엔 잠시 당신에게 미안해서 고민하긴 했는데 당신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아이를 원했었는지 이런 날 절대 용서하지 마. 당신이 건방지게 그런 말 안 해도 난 애초에 용서할 생각 없어. 아이 핑계대기 전에 애초에 바람을 피우면 안 됐던 거 아니야? 당신은 내 앞에서 눈물 흘릴 자격도 없으니까 가증스럽게 굴지 말고 가버려. 그래도 제게 미안한 마음이 크긴 했는지 장인 장모와 쭉 제 연락을 피했던 처제마저 제게 미안하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제게 미안해서 사실을 숨겼었다고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문자로 말입니다. 하지만 전 마찬가지로 너무 괘씸했던 그들에게도 답장을 하지 않았고 아예 연락처를 지워버렸어요. 그렇게 그 일은 제 가슴에도 그리고 전철을 철석같이 믿었던 저희 가족들의 가슴에도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사촌 누난 나중에 만난 제게 술을 한 잔 사주며 위로를 건네줬었죠. 야 세상에 진짜 별일이 다 있다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걔가 그럴 수가 있다니 아휴 괜히 내가 다 미안하다 야 아니야 누나 오히려 고맙지 뭐 누나 아니었으면 난 여태 진실도 모르고 바보가 됐을 거야 저는 괜히 제 눈치를 보던 누나에게 오히려 고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전철 잘못된 선택으로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잘못된 선택도 오래가지 못했더라고요.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살고 있던 제게 이혼한 지 2년이 지난 얼마 전 전철은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더군요. 그놈과 두 달 전 이혼을 하고 심란한 마음에 휴대폰 번호를 아예 바꿔버렸다면서요. 그 자식 알고 보니까 여자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 인간이었더라. 난 그 자식이 날 너무 좋아해서 다가온 줄 알았는데 그냥 이 여자 저 여자한테 찝적대기 좋아하는 인간이었더라고. 재혼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맨날 술집 여자들이랑 술 먹고 유흥의 돈을 흥청망적 쓰는 거 있지? 내가 화를 내도 이건 자기 여가생활이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을 해대고 가정에 관심도 없더라고. 그래서 이혼했어. 이혼한 후 전철은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친정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슬며시 저를 떠보듯 이러더라고요. 내가 당신 말대로 권태로움에 빠졌었는지 우울증 때문이었는지 그땐 진짜 판단력이 흐려졌었나봐. 당신을 배신했던 걸 나 이제야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 저기 당신 이제 나 다 잊었어? 전처가 정확하게 얘기하진 않았지만 저는 그 말에 담긴 뜻을 눈치챘어요. 이제 와서 자기를 다시 받아달라는 뜻말이죠. 하지만 전 두 번 다신 이런 식으로 염치 없이 전화하지 말라는 말만 남긴 채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를 배신했던 그 순간부터 당신은 내 인생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니 스스로 한 선택은 오롯이 그 짐승만도 못한 당신 혼자 책임지라는 싸늘한 말과 함께요.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봤기에 아무런 후회도 미련도 남아있지 않고 오로지 분노의 잔여물만 남아있다면서요. 그게 얼마 전에 일이었기에 사실 제 마음은 아직도 심란한 상태예요. 하지만 전 여전히 전처를 용서할 생각이 없고 받아줄 생각도 당연히 없습니다. 다만 겨우 추스른 상처가 다시 해집어져서 마음이 어지러워졌을 뿐이죠. 그리고 그 심란한 마음을 정리해보고자 이렇게 사연도 적어보게 된 거예요. 제가 사람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 씁쓸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디서 들은 말인데 누군가를 배신했다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을 배신하는 일과 같더군요. 아마 배신은 상대방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까지 결국 망가뜨리게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비록 저는 이미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부디 여러분께서는 저처럼 누굴 믿더라도 꼭 신중하시길 그리고 자기 자신까지 망가뜨리기 전에 남을 배신하는 슬픈 행동은 제발 하지 마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겪어보니 사람을 불신하게 되는 건 정말 씁쓸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럼 전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디 언젠가 세상이 불신이 아닌 신뢰로 가득해지길 바라면서요. 감사합니다.